누가 다 치웠냐 그릇을 에휴 형이야 먹고 있어? 빨리 가자 가자 응? 몽군 언니 왜 알았어? 에휴 찬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나 쟤 으 고장과 있어 먹고 있어야 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더워. 뭘 좀 먹어야지. 추루만 먹으면 어떡하니 이 녀석아. 응? 추루만 먹으면 말리지. 입은 깨끗하긴 한데 이리 와봐. 딴 것도 좀 먹자 이제 좀. 아휴. 사부 의사에 놀고 싶었는데.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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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깨끗한가? 깨끗하긴 하네. 딴 것도 좀 먹자 이제. 살도 좀 찍어야지. 손이. 일부러. 다 먹었어? 조금 더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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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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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u아. 가미야 너를 귀신같이 알고 부르지도 않는데 부르모와 부르모 다음부터 알겠어? 다음부터 부르모와 그냥 웃지 말고 안 부르는데 자꾸 그래 니가 율묵 쫌 찼니? 까미야 아무래도 그런거 같은데 아빠는 느낌이 얌전히 우워 큰일이네 율묵 이 녀석 어디가 낄라는건 아빠 얼떨가 피하는건가 어떻게 된건가 다음날 추부는 또 먹네 얘 이놈아 심심하겠다 유자 혼자 다음날 안심이 왜? 응 유자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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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Druck 식감 갑 집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왈순아 우리 왈순이 왈순 왜 심술이 났을까 우리 봉순이는 봉순이는 왜 심술이 났지요 봉순이 아이고 초반이 왜이렇게 빨라? 아이고 초반이 왜이렇게 빨라? 천천히 다녀 천천히 아이고 뭐야 완전 다람쥐야 다람쥐 말순이는 다람쥐인가? 보이는 다람쥐 고마웅 테이프 2차 여러분이라면 뱅을 많이 가봤는데? 우리 왓촌이 태블블를 너무 많이 가면 안 잖아 그렇네 초반이 껌질 껌질 잘 돼 뛴다 어? 이 조그만 녀석이 껌질 껌질 잘 돼 뛰네요 마이크 우리 왓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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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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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미치겠다 너 때문에 아이고 자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아이고, 어떻게 잘 잡냐?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일 놀자. 네일 놀자. 코로나, 네일 놀자. 네일 놀자. 아이고, 네일 놀아. 네일 놀자. 네일 놀자.